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었어. 이게 마지막이었고. 아 진짜 왼팔자에. 정답. 야 뭐야. 마늘이 진짜 안 뜨네요. 야 이게 빨리 해야 한다고 모은 가방이 저희들 어떻게 알아. 자 수영아 보세요. 오빠 우리 상. 이번엔 상. 말도 안 돼. 정국아. 정국아. 저기 온다. 저기 온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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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봉인형. 봉인형 맞물러. 그래 야 내가 이런 얘기는 뭐 하는데 내가 좀 힘만 있어 보이지만. 머리가 쫄아간단 말이야. 소희야 이제 종국이 또 나갔대. 오빠 이거 다음에 밥을 가져오셨어요. 밥 넣고 이거 넣으셨어요. 내가 보기엔 이게 먼저야. 이거요? 그렇지. 땡 틀렸습니다. 땡 틀렸습니다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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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까지 마세요? 땡만 안 된 것 같아. 오빠. 마늘. 마늘. 마늘 쌍 김치야. 마늘 쌍 김치야. 김치, 된장, 마늘이야. 웃는 것 같아요. 자꾸 오빠를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. 너 때문에 웃는 것 같은데. 많이 할 거예요? 아 현실해요? 오빠 같은데. 진짜 맛있네. 아 진짜 맛있네. 아 진짜 맛있네. 고기. 오빠 마늘 짬다. 진짜 깜짝이야. 마늘. 마늘. 마늘 쌈. 나 한 것 같은데. 마늘 쌈. 안 먹어야 되는 거야. 안 먹어야 되는 거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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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왜 아까 한 거 아니야? 여기 중간에 방금. 아유. 아유. 이게 지금 이거 아예 감을 못 잡는 것 같은데. 내가. 제가 아까 그나마 많이 봤으니까. 아니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해. 아니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해. 아니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해. 이리 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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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봐. 나는. 와봐. 좀 와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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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내려놨던 순서 있지. 네. 그걸 보기 위해서 돌려. 돌려. 야. 조용히 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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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놓는 걸 하지. 야. 내려놓는 걸 쳤어야지. 야. 내려놓는 걸 쳤어야지. 아니 이거 바닥에다 이러는 걸 찍어야지. 나는 예금이야. 아 진짜 지금 찍으려나. 아 진짜 쌈이야 쌈.